이번 시간에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여기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치죠.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 이거는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빼내는 정보는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입력이고, 이것이 출력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메소드를 공부할 때 메소드도 입력과 출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메소드라고 치면, 메소드 역시도 파라미터,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받아서, 그 받은 값에 따라서 어떠한 동작을 실행하고, 그 동작된 결과를 외부로 리턴 해주는 것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메소드는 어떻게 보면,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입력과 출력은 메소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더 큰 메소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입력, 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 입력이죠. 또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 이것도 입력입니다. 또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면, 터치를 조작하는 것도 입력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 컴퓨터가 전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전투기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그 조종관을 움직인 그 행위가 그 컴퓨터로 전달이 되겠죠. 그건 역시 또 입력입니다. 그러면 그 입력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날개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이 비행기의 기동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들, 모니터나 또는 LCD나 또는 스피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외부로 반환해주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튜토리얼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그 수업에서 제공하는 입력, 출력이라는 것에 어떤 생각이 고정될 수가 있는데, 이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입력과 출력이라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통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 흔들어 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put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outp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put의 I와 output의 O를 합쳐서 I, O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정보기술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I, O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실 건데, 그것은 바로 input과 output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글 같은 회사에서, 구글에서 하는 컨퍼런스의 이름이 구글 I, O인 이유는 뭐겠어요? 예, I, O라고 하는 것이 공학에서, 정보공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달라지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어이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뺀다라는 그런 어떤 속성을 이 구글이 자신의 컨퍼런스에 그 정체성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I, O라고 하는 개념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I, 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동영상을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